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정전협정기념일 행사 참석차 방북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 변화를 위한 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